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고전시 3문 10일 송경훈 전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무심자는 이렇게 말한다. 무심자는 각 줄을 찾아보면요. 이 글의 작가인 이기발의 호라고 나와 있어요. 작가가 소술자로 등장한 것이죠. 작가는 이기발이고요. 제목은 송경훈 전입니다. 송경훈에 관한 인물 전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돌아와서 무심자에다가 작가라고 한번 쓰겠습니다. 작가가 작품에서 서술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서술자로 등장을 해서 해설을 하는 방식 볼까요. 예전에 있었던 일이다. 나는 1인칭을 취하고 있죠. 혜진 배옷을 입고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벼슬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인 말을 타고 노복도 없이. 노복은 남자종이고요. 그리고 혼자 전주성 서쪽으로 따라 서쪽으로 따라 얼음 고개를 오르고 있었다. 그때는 봄이고 3월 상순이라 복사꽃과 복숭아꽃입니다. 자두꽃이 온 성 안에 가득 피어 있었다. 저 멀리 어떤 장부 한 사람이 보였다. 송경훈이죠. 우리 소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돼지팡이를 등에 쥐고 허름한 짤막한 배옷을 입은 그는 자 요 장면은 일단 위의 부분에 배경 묘사가 될 것이고 그 살적과 머리칼이 눈처럼 이었다. 이거는 외양 묘사가 되겠죠. 송경훈의 외모. 그의 노래를 들어보니 강호는 자연입니다. 자연과 함께 지내기로 자연에서 살아 지내기로 약속을 정해두고 10년 동안 사대부 벼슬을 하면서 지냈는데 그것을 모르는 흰갈매기는 왜 이렇게 자연에 늦게 오냐고 하지만 임금의 은혜가 지중하니 지극히 중하니 중요하니 갚고 갈까 하노라. 지금은 벼슬에 있지만 10년 벼슬에 있다가 자연에 가기로 약속했는데 백군은 빨리 와달라고 조를지 모르지만 내가 임금의 은혜가 깊어서 중요해서 내가 갚고 갈 거야 라는 우리 조선중기의 정구라는 작가의 시조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오는 사람. 내가 탄 말 바로 앞에 다가와 그제 자세히 보았더니 바로 서울의 연주가 송경훈이었다. 무심자는 작가죠. 예전에 그와 교분이 있었기. 한양에서 작가 이기발과 송경훈은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말했다. 대나무 지팡이를 짚은 건 늙어서 일 테고 짧은 배옷을 걸친 건 가난해서 일 테고 그냥 걸어가는 건 말이 없어서 일 텐데 그렇게 마음껏 노래하는 건 어째서인가 하고 웃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웃으며 말했다. 웃는 표정으로 송경훈은 대답했다. 그럼 이게 약간 친근함에서 비롯한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움과 친하면 농담도 좋아하죠. 농담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경훈이 하는 말이 이 쇳내 벌써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쇳내는 예전에 음악을 좋아했지요. 그러니 쇳내는 늙은 악사입니다. 노래란 음악 중에 으뜸 가는 것이지요. 늙은 악사로서 봄날에 흥에 겨우 노래가 나온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게 이상하신가요? 쇳내가 알기로는 선생님은 옛날에 임금을 가까이 모시던 분인데 수놓은 비단옷을 혜진 배우수로 바꿔 있고 멋진 총총만 대신 여인마를 타고 설랑은 그 많던 뒤따르는 종들은 어찌하시고 노복 하나도 없이 서울 큰길 대신 산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기는 전주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고생하고 사수하고 계십니까? 쇳내는 선생님이 유독 이상해 보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서로 즐겁게 놀리며 한나절을 보냈던 것이다. 여기서부터 작가가 송경훈을 삶을 요약적 제시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송경훈은 서울 사람이다. 자기 말로는 옛날에 절도사의 노복이었답니다. 종이었어요. 민첩하고 재주가 있어서 노비장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합니다. 마침내 군공으로 사과볕을 볕을까지 했어요. 체구가 혼칠이 컸고 풍채가 좁고 피부가 희었으며 외양묘사가 있습니다. 가늘스름한 눈은 별처럼 빛나는 데다가 수염이 아름답고 담소를 잘했으며 말하자면 참으로 호감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타고나길 유독 음료를 잘 알았다. 음악입니다. 천재적인 능력이 있는 거죠. 9살 때 비파를 배운다. 비파는 여러분 기타처럼 생긴 악기예요. 우리 잠깐만 비파 좀 알아볼까요? 선생님이 네이버에 들어가서 비파를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물고기 비파 아니고요. 이미지 찾아보는 물고기 비파 말고 이렇게 생긴 악기입니다. 그리고 작가 이기발이라는 작가 있지 않습니까? 이기발을 네이버에서 치식백가를 한번 찾아볼게요. 보니까 고려 조선 후기의 문신인데 여기 읽어보니까요. 표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자호란도 겪으셨네요. 겪으셨습니다. 돌아와서 그리고는 열두어 살에 서울 근방까지 이름이 나왔다. 아로색인 대들뽀 아래 화려한 잔치자리가 그의 거처였고 금인과 옷관자를 한 고위관료가 그의 동반자였다. 꽃장식을 하고 구름같이 풍성하게 머리를 올린 개녀들이 그의 좌우에 있었고 둥둥 울리는 장구와 삘리 하는 피리가 그의 위의를 도왔다. 강우 같은 순과 산과 같은 안주 일천 속의 비당과 일만 관의 돈이 그의 잔치 비용에 쓰였다. 그의 집에서도 그에게 밥을 주었고 누구의 집에서도 그에게 밥을 주었고 누구든지 그에게 옷을 주었다. 하루가 이렇게 지나갔고 한 달을 이렇게 지나갔다.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갔거니와 반평생 역시 이렇게 지나간 것이다.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고 말들이 서로 발굽을 밟으며 서로 밀틈조차 없을 정도로 북적거리는 연회석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긴 했다. 송악사 어디있나? 아무 궁가에서 불려나갔다지. 그러면 1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화를 소개하고 있으면서 요약적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송악사 어디있나? 아무 상공이 불려갔다는 건 상공은 높은 관료입니다. 그가 이미 한군데 불려가버리고 나면 남은 자리가 쓸쓸해져 즐거워하니가 드물었다. 온 도성 사람들이 모두 그랬다. 온갖 기회들 이를테면 글씨 쓰기나 말쏘기, 말타기, 그림바둑, 장기, 투어놀이 같은 것을 하는 이들은 서로의 지극한 경지를 칭찬할 때 다들 자기 친구들에게 어째 송경훈의 비파갓네 칭찬하는 거죠. 너 최고다. 와 손흥민의 꼴넣는 솜씨야. 뭐 이런 거죠. 나무하고 소먹이는 아이들이 모여 놀다가 누가 몹시 재미있는 말을 했을 때도 자기 친구에게 어째 송경훈의 비파갓네 라고들 했으며 말을 배우는 두어 살 된 어린애들조차 아무 상관없는 것을 가리키며 어째 송경훈의 비파갓네 라고 하는 것이었다. 당시 송경훈의 이름이 알려진 것은 대략 이로 하였다. 전주는 큰 도시다. 도해지는 도시예요. 인물이 많기로는 우리나라에 제일 가지만 백성들이 살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화려한 것을 숭성하지 않는 풍속이 있었기에 광가에서 말고는 그 경내에서 음악소리가 들린 적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경훈이 전주에 와서 살고부터는 이곳 사람들은 그의 음악을 듣고는 모두들 즐거워하게 되어 밀려오는 파도인 양 잠뜩 몰려들었다. 손님이 찾아올 때마다 경훈은 비록 무슨 일을 하는 중이라도 서둘러서 그만두고 비파를 가져가는 것이었다. 여기서 여러분 선생님이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 부분인데요. 송경훈의 음악관이 나와 있습니다. 송경훈의 음악관 1이라고 할게요. 음악은 음악은 사람들 기쁘게 해야 한다. 즐겁게 해야 한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뮤지션들이 팬들을 위해서 자신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런 말로도 돌려서 말할 수 있겠죠. 이 쇳내 같은 하찮은 것을 귀하께서 좋게 보아주시는 이유는 쇳내 손에 있습지요. 쇳내 어찌 감히 손을 더디 놀릴 수 있겠으며 쇳내 어찌 감히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도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송경훈의 음악관이면서 송경훈의 성격입니다. 송경훈의 성품 성품은 겸손하죠. 일 겸손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그럼 색깔을 좀 바꿀까요. 그러면 잠깐만 있어보세요. 자 이 부분 이 부분은 스타일 변경으로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너무 가늘어졌네요. 그러면 요거는 50으로 완료. 요것도 스타일 변경 완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이거 굵어졌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성격하고 음악관하고 좀 분리해서 표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는 곡조를 갖추어 비파를 타기 시작하여 듣는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다는 것을 요 부분이 이제 음악관 1과 관련되는 거죠. 알고서야 연주를 끝냈다. 별 볼일 없는 하인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도 이렇게 응대하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 요 부분은 평등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요 부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송경훈의 성품 2라고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송경훈의 성품 2번 평등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의 고아와 관련 없이 음악을 연주해주는 이러한 길을 20년을 이르도록 게을리하지 않았으니 이로써 전주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었다. 전주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전주는 큰 도해지라 인물도 적지 않은데 사람들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 기쁘게 해주다니 송경훈은 아마 보통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송경훈을 다들 칭송하게 됩니다. 항상 수십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의 행동거지리나 범절이나 스승을 사랑하는 존경하는 방식은 유교에서 인륜을 가르치는 경우와 다름없었다. 그래서 그의 명성은 나이 들수록 좀 더욱 성대해졌다. 송경훈의 명성이 더 높아집니다. 금방의 고울수령이나 절도사 등이 틈을 보아 먼저 데려가려고 다툴 지경이었으므로 그가 집에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다. 스케줄이 바빴다는 얘기죠. 언젠가 그와 함께 음악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경훈은 이렇게 말했다. 음악 얘기를 할 때요. 송경훈의 음악관이 드러나게 되겠죠. 경훈은 이렇게 말을 했다. 비판은 옛 곡조와 요즘 곡조가 다른데 지금 사람은 대체로 옛 곡조를 내치고 요즘 곡조를 숭상하고 있죠. 유독 저는 옛 곡조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 옛 곡조에 뜻을 두고 있는 것도 송경훈의 음악관이고요. 그래서 소리를 낼 때 전부 옛 곡조로 채우고 요즘 곡조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면 저의 마음이 흡족하고 이야말로 음악답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해서 조급하지도 천박하지도 않으며 넉넉하게 여유가 있는 소리를 낸다면 말세의 사악한 소리를 씻어내고 저 훌륭한 옛날의 바른 음악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평생 그런 음악을 하여 후세까지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빨간 거 두 개를 여러분이 합치면 이제 송경훈의 음악관과 관련된 얘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얼굴을 당겨서 송경훈의 음악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한 번 더 적을 끄기 때문에 살짝 복사를 미리 해둘게요. 자 이번에는 아까 송경훈의 음악관 1번 있었잖아요. 이번에 2번 하겠습니다. 2번은 옛곡조를 전승하는 것 옛곡조를 전승하는 것 시 음악관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연주를 듣는 이들은 모두가 평범한 사람들인지라 그렇게 연주를 하면 그다지 기뻐하지도 않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즐거워 하지 않더군요. 그러면 음악관 1과 2가 충돌하는 거잖아요. 즐거우면 즐거워야 한다고 보는데 옛곡조를 전승하면 연주하면 즐거워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음악에서 중요한 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인데 선생님이 아까 음악관 1번이라고 했던 거죠. 1번입니다. 송경훈의 음악관 1번입니다. 근데 만약 음악을 듣고도 즐겁지 않다면 비록 안해나 증점이 여기서 검은고를 연주한다 안 될 사람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싶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다만 곡조를 변주하여 곡조를 간간히 요즘 곡조를 섞음으로써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번째 송경훈의 음악관 입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 붙여볼게요. 붙여넣기 3번 3번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그죠 오늘날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곡조를 변형해야 한다 변모 시켜 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2번도 자신의 음악관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3번처럼 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소설이었습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송경훈은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노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관직에 올랐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전주를 이사를 했죠.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노비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정답 1번 3번은 평등 사상할 수 있고요. 4번에 제자들의 품행 나와 있습니다. 지역 전주음악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2번 무심자는 외양요사 있었죠. 흰 머리털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화를 제시하고 성격도 제시했습니다. 서술자가 요약을 주인공 요약을 행적을 요약합니다. 가사 우리 전구의 시조를 인용했죠. 내적 갈등은 아닙니다. 그죠? 곧 지금은 벼슬이 있지만 곧 임금의 은혜를 갖고 자연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했지 내적 갈등은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 송경훈의 발을 인용해서 송경훈의 음악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3번 문제인데요. 3번 문제는 기억을 한번 살펴볼게요.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그렇게 마음껏 노래하는 거 어쨌어인가 하고 이기발이 무심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안타까움은 아니죠. 그죠? 안타까움이 아니라 왜 이렇게 즐겁게 노래하니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굉장히 농담쪼로 얘기하는 겁니다. 2, 3, 4, 5는 생각하겠습니다. 4번 문제인데요. 보기에 유우춘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유우춘 참 여기 해금이 나오네요. 그리고 재주를 이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회는 높아졌다고 되어 있는데요. 내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지가 있습니다. 거지는 따르는 자가 수십 명입니다. 이제 거지 음악은 이해를 하죠. 내 음악은 알지만 이해를 하는 사람 별로 없다. 내 음악을 왜 몰라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송경훈이 유우춘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지 그래야지 진정한 음악이다 라고 하는 송경훈의 음악관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우춘의 음악관과 송경훈의 음악관의 차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